너무 뜨거워. 그래, 거기 되게 뜨겁다. 여기 열탕이야. 오, 뜨거워. 간식하고 이거 좀 먹어. 오, 뜨거워. 저 할아버님하고 나하고 온도가 다 돼. 오, 너무 뜨거워. 오, 저기 너무 뜨거워. 너나 먹어라. 너나 무시하는 거야? 야, 저기 와봐. 야, 해봐. 1200에서 친구가 저렇게 됐는데. 저기 가봐, 너무 뜨거워. 와, 저기 못 뜨거워. 저기 못 들어, 못 들어. 너무 뜨거워. 와, 저기 열탕이야. 야, 뭐. 아냐, 아냐, 뜨거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해서 했잖아. 이렇게 해서. 어우. 죽 뜨겁네. 아유. 야, 이 정도면 반죽이야. 너무 뜨거워. 어우. 오,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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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들어가봐.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 들어가. 아유, 들어가야지. 아유. 어우, 옳다. 나도 발이라도 담가고 있었다. 야, 이거 안 한 번 바보다. 야, 구라야, 죽인다. 아, 야. 그런 얘기 안 해도 야, 너는. 약간 수선으로는 대한민국 탑이야. 어우, 좋아. 어우, 이거 너무 좋아. 아, 최고야. 되게 뜨거워. 아, 내가 옛날에. 야, 왜 벗어, 왜? 일 밤 할 때. 일 밤 할 때 나 서울 들어갔었어요. 아, 밤낮이 또 없어요? 어우, 뜨거워. 그래, 뜨겁다니까. 어우, 뜨거워. 그래, 뜨겁다니까. 어우, 뜨거워. 아, 그렇잖아. 그럼, 그럼 우리가, 우리가 추워서 더 그래. 어우,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좋아. 아, 그렇지, 잘 들어왔지? 아니,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일 밤 할 때 폭풍을 들다가 그랬었어, 서울에. 야, 너는 항상 견보 보고 난 다음에 딱, 응? 뭔가 이건 확실하다, 이랬을 때. 아니, 아니야. 내가 이걸 먼저 들어왔잖아. 나 너무 부러워. 나 너무 부러워. 아, 내가 한 말 취소야. 아, 뚜렷해. 어우, 너무 좋아. 어우, 부러워. 어우, 좋아. 근데 윗돌이는 좀 있지 그랬어, 요즘. 나도 민망해. 또 어떻게 해. 우리 의사가 이해해요, 지금. 아, 그런데 좀 민망하긴 해. 너무 좋다. 아, 이거 좋다. 아,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야, 새해는 진짜 모든 일 잘 풀릴 것 같다. 왠지 기분이. 아유, 야. 나는 이거 하고 아까 거기 고수분 있지. 거기 있는 데 한번 가봅시다. 고수? 어. 어, 너무. 가? 어, 지금 이제 가봅시다. 나 너무 부러워. 아니, 그 고수분을 좀 만나고 와야 되겠네, 그럼. 지금 저기 퇴박하셨어? 아니, 쭉 올라가면 되잖아. 아, 이거 조심해. 여기 뜨거울 수도 있어. 야, 야, 야. 야, 야. 미끄러워, 여기. 거의 미끄러워. 엄청 뜨겁다니까. 어우. 어우, 좋아. 신선이 따로 없구나, 진짜. 어우, 이야. 이야,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최고야, 최고. 어우, 최고야. 여기 거는 진짜. 아니, 지금 갈증 나는데 이거 먹어도 돼. 응? 갈증 나는데 먹어도 돼, 진짜로. 그래,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어우, 너무 예쁘다. 야, 상렬아. 어. 별로 오지 마라. 네. 여기 있잖아. 네. 너무 뜨거워. 그래, 거기 되게 뜨겁다. 여기 열탕이야. 어우, 뜨거워. 야, 갈증 나고 이거 좀 먹어. 어우, 뜨거워. 우와. 이야. 야. 저, 저 할아버님하고 나하고 온도가 다 돼. 어우, 너무 뜨거워. 어우, 저기 너무 뜨거워. 야, 너나 먹어라. 너나 무시하는 거야? 야, 저기 가봐. 야, 해봐. 1200에서 친구가 저렇게 했는데. 저기 가봐. 너무 뜨거워. 우와, 저긴 못 뜨거워. 저기 못 드라고, 못 드라고. 너무 뜨거워. 우와. 저긴 열탕이야. 야, 못. 아니야, 아니야, 뜨거워. 조심하세요, 미끄러워. 뜨거, 뜨거, 뜨거. 이렇게 해서 했잖아. 이렇게 해서. 어우. 죽도 높네. 아유. 야, 이 정도면 반죽이야. 너무 뜨거워. 어우. 어우,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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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아, 뜨거워. 와. 오. 오 마이 갓. 오. 내가 봤을 때, 한국 온도로 따지면. 42? 48도 돼. 48은 못 들어가. 아, 진짜라니까. 그건 기어 죽어.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 안 기어 죽잖아. 내가 이게 지금 한 40도 정도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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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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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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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저기 저 가시오가 튀는다면 탁배 크기야. 아유, 이거. 참. 가야 돼, 가야 돼, 주로주로 하면 가야 돼. 너 여기 취업비자가 나와서 여기서 저렇게 장사해. 저거 봐. 저거 어떻게 뜨거워. 상혁 씨가 몽계돈 180cm 되는 거고. 어,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상혁 씨 장난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뜨거워. 아, 저것도 호스택상 불러 나온다. 조심해,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뜨거워. 저 40도야. 더워, 더워. 그래, 더 봐. 4, 3까지 나도 들어가는데, 4, 3, 2, 3. 어, 너무 뜨거워. 4, 3, 2, 3. 또 높은 데가 4, 2, 4, 2, 4, 3. 근데 거기도 우리가 아직도 한 15분 정도는 안 돼. 들어갔다가 5분 이상이 돼. 와, 너무 뜨거워. 그래도 우리 다 어린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몸이 풀리지 않나요? 아, 진짜 좋다. 아우. 아우, 야. 여기가. 벌써 해가 이렇게 졌네. 아우. 이 동네는 여기 오면 무조건 여기 들러야 되는 거야. 여기가 뭐냐면 약기 미리 꾸라고. 어. 그 맛은 좋아지. 약기가 좋아해. 약기 만두 할 때 약기. 죽는다는 거? 어, 밀크를 구워서. 약기 미리 꾸야.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와서는 무조건 먹어야 돼. 아, 그래? 여기가 또 저기야. 스키장이야, 여기가. 아, 여기가요? 여기 왼쪽에. 스키장이야. 아우, 야.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 여기가? 네, 네. 링구르 테라스? 링구르 테라스가 뭐야? 링구르. 요정. 요정. 링구르 요정이네. 석양이. 따뜻하게 내리는 사람 새하얗게 내려왔는 그대. 하나하나 요정들이 산다고요? 한국 요정 왔는데 뭐. 일본 요정이 뭐가 필요 있어. 좋은 자세예요? 야, 밀크림 먹자. 들어가자. 너무 예뻐. 진짜 요정들 나오고 계세요, 선생님. 꼭 한 잔 데펴야 된다. 야키미루쿠. 야키미루쿠 맛있다고? 야키미루쿠. 원구다사이. 왜 원을 먹어. 아니, 나는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거 뭐 딴 거 먹을 거 아니야. 야키미루쿠. 나도. 오유 사도? 이거 먹어봐야지. 여기 안 돼, 여기 먹어야지. 이거 먹고 딴 걸 먹어. 야, 여기 좀. 아, 여기 좋네. 오유를 구웠어, 위에. 먹어봐, 먹어봐. 위에 토치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토치로. 그렇지, 토치로 위에를 살짝 우리 스시찌감에 하듯이. 아우. 약간 우리 있잖아. 있어. 그거야, 이거. 옛날 베젤이 맛 나네, 볶이 맛. 맛있다. 야키미루쿠. 그리고 약간 아이스크림 녹았을 때 같지 않아, 이거? 아이스크림 녹았을 때. 약간 커피 맛도 나면서. 그렇지? 어우, 맛있어. 맛있네, 이거. 이거 아주 좋은데. 그냥 한 잔 뚝딱이야. 야, 근데 아까 그 저기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어. 정신없어. 어우, 그래도 야 이거 먹으니까 확 올라온다, 야. 아, 좋다. 뭐가 올라와? 뭐가 올라와? 아까 약간 녹은 했었거든. 녹고 올라와. 우리 저기 뭐야, 그 목욕탕 갔다가 예전에. 뜨거운 물 갔다가 이제 딱 다 하고 나오면은. 우유 먹잖냐. 그런 느낌이지. 양도 없는 거 아니고? 올라온다는 게 이제 정신이 벌쩍 든다는 얘기를 한 거 같아. 그런 거라고. 응. 보통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어. 올라온다는 얘기는. 독특해. 독특해, 독특해. 정신이 벌쩍 든다, 뭐 이런 얘기 같아. 뭐뭐 세종대왕이야. 그냥 대충 알아들어. 왜 이렇게 교정을 시키냐?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나 혼자 얘기야. 야, 줄린이도 어떻게 그냥. 아유. 귀도 밝아, 하여튼간. 야, 정신이 벌쩍 드네. 이게 진짜 뜬담인데? 응, 진짜 뜬담. 야, 여기 너무 좋다. 아우, 좋은데. 오늘 다닌 데들은 다 데이트 코스가. 그렇지. 아니면 가족들 같이 갈 수 있고. 나이가 뭐 알아. 그 저 지리산 형하고. 그래. 지리산 형. 레이바이크 같이 탄 지리산 형 있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니? 그때 거기 그 지리산 지인이랑? 여자같이 뭐. 여자같이 뭐. 너무 신나지. 레이바이크 같이 탄. 기억력도 좋다. 아니야, 뒷걸이죠. 둘이서 레이바이크 가잖아. 다음 세상에서는 서울지검에서 일해. 나라를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게 그랬잖아. 야, 남자 둘이 또 레이바이크 탄다고 하니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야, 무슨 나 조석구민이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있잖아. 저한테 가서. 저걸 먹자, 개를. 간이 먹자, 간이. 털게. 그래, 혹을 먹으러 가면 돼. 한번 추라게 하자. 먹자, 먹자. 털게가 내가 봤을 땐 최소 한 20만 원 나올 거야. 응. 두당? 아니, 세 명이. 두당? 아니, 세 명이. 아, 세 명에서? 응. 두당이시면 뭐하러 털게를 먹니? 야, 뭐 화를 내냐,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니, 상식점도 물어보면 되는데, 상식적이야. 자, 렛츠고 합시다.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꼬리 물고 늘어지고 끝내줘. 여기 갖다 줘야 돼, 저기. 아, 갖다 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내가 갖다 줘야 돼. 여기 써 있죠. 아, 브링이? 응. 플리스 브링이라고. 여기 오니까 저기 뭐야, 날씨가 완전 봄이네. 좋네. 산에서 내려오니까. 엄청 좋네. 털게 좀 먹자. 일단 먹자. 야, 이거네, 이거. 야, 상대로 안 이거야. 튼... 튼실한데, 애들이? 아니, 이게 털게가 크다. 이거 연 크다. 야, 이거보다 크네. 이건 킹크랩이지? 이건 킹크랩이지. 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털게가 이만한 줄 알고. 야, 이게 털게야, 이거. 근데 이것도 큰 거야. 킹크랩은 통통하지 않아. 이거 큰 거 이렇게 크진 거 통통하지 않아. 야, 나는 털게가 이만한 거로 깜짝 놀랐어. 이건 줄 알았어? 이건 깜짝 놀랐어. 슬가세요, 슬가세요. 메뉴. 세트로 해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 세트 보니까 있잖아, 이게 있어. 어느 거? 이거,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있지? 이거 먹자, 이거 3일. 우리가 이거 먹어야지, 오늘. 코스 유리 후다사이. 트리. 비르. 나마비르. 나마비르. 트리고프. 트리고프. 오케이. 트리. 오늘 코스는 괜찮았어.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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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스. 와. 아, 아까 온천은 진짜. 아, 그거 너무 좋았어. 나는 그 발 담궜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뭐 해 보지도 않고 이러지 말자. 일단 해 보자 뭐. 아니, 둘 다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제 시간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 둘 다. 안 가보니까. 어, 맞아. 너무 추운 것 같아 그랬는데 나는 들어가면 푹 들어가. 아, 진짜라니까. 나 푹 들어갔잖아. 인생이 딱지야. 인생이 딱지야. 뭘 딱지야. 딱지가 뭐야? 있어, 그런 거야. 또 설명했다가 또 내가 피 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멍 죽게. 와닿지 않지? 어. 인생이 뭐 차 안팎지 이런 거겠지 뭐. 아, 그거야? 아니야, 다른 거야. 깊어져. 뭐 얘기 안 할래. 아, 얘 나 알았어. 인생이 딱지 안 뭔지 알았어. 왜? 뒤집는다고. 자기 얘기를. 아. 야, 알았지? 언제. 그래, 부침개야 그래, 부침개. 언제, 그냥. 진짜 너가 나 생응을 훈련네, 지금 하는구나. 뻔한 거 아니야. 내가 참 딱지 쓸 게 아닐 거 알아. 그 거야? 기쁘게. 뒤집는다고. 아이, 도사야. 군대떡이야, 군대떡.